애니메이션 슈렉에서 따온 소리라고 힌드를 들었었는데 어떤 괴물인지 우리 철가님은 아시겠어요? 도착한 답들을 좀 볼게요 우리 작가님하고 조주미님이 뭐라고 문자 주셨죠? 아기공룡 둘리엄마? 아 둘리마가 화났을 때 이런 소리가 나나요? 0403번님은? 서류빨리 가져오라는 팀장님 아하아악 힘들게 회사생활 하시네요 3652번님 아 잠깐 너무 본인 퇴사했다고 힘들게 회사생활 하시네요 부러워서 3652번님 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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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윤태성님은요 변비 걸린 소가 힘주는 소리 뭔가 약간 소리가 세긴 쎘어요 3808번님은요 슈렉에 나왔다니까 당나귀 동키와 사랑에 빠진 용인 것 같습니다 드래곤 하셨는데요 이 소리 정치에 정답이 뭐죠 작가님? 용 맞았습니다 애니메이션 슈렉을 보면 용이 지키는 성에서 슈렉이 표현화공주를 구출을 하죠 작가님도 슈렉 보셨나요? 네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? 전 진짜 재밌게 봐서 저도 뭐 그럭저럭 재밌게 본 편입니다 거기 보면 I'm a Believer라고 몽키스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그 노래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여가지고 너무 신나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작가님은 슈렉 같은 부분은 좀 다른 포인트를 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노래가 좋았다 노래가 좋았다 주제가 자 문자 소개된 분들께 백화담 상품권 써고요 용은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용을 떠올렸을 때 작가님은 뭐가 제일 궁금했어요? 용이 특히 유럽 신화나 전설에서 보면 불을 뿜잖아요 그게 불 뿜는 용 딱 관용어군데 저는 그거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불덩어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기체가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결합을 하면서 빛과 연료를 내뿜는 현상을 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를 내뿜길래 그게 불로 나타나느냐 뭐가 입에서 나오고 있을까 어떤 기체가 나올까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은 잠깐요 용이 어떻게 불을 뿜을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답을 구하셨어요? 고민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동물이 몸에서 뿜을 수 있는 기체가 뭐가 있을까 어떤 기체를 동물이 뿜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기체를 뿜을 수 있는 게 진짜 뭐가 있죠? 사람 같으면 어떤 기체를 뿜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일단 기체를 잘 모르겠어요 기체가 뭐 있죠? 트림할 때 나오는 이런 기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함해서 공기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건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이 붙을 만한 기체에 뭐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 냄새 지독한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 있을 때 여기 메탄가스 섞여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메탄가스 요즘엔 메테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LNG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트림할 때 소량 내뿜는 그런 메테인, 메탄가스를 어떤 동물이 굉장히 많이 응축시켜 놨다가 한 번에 내뿜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빨 같은 걸 부실도처럼 활용해가지고 거기다 불을 살짝 붙일 수 있다면 그러면 불 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? 이런 생각 해봤죠 근데 우리가 트림할 때만 해도 속이 거북할 때 트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을 화려하게 뿜을 수 있을 만큼 메탄가스를 많이 모았다가 한 번에 확 뿜으려면 얼마나 속이 거북할 것인가 용이 그렇게 울부짖고 이런 것이 어쩌면 그런 소화불량 거북함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